굿물 4층에 세탁실이 막혔다고 그러네요 뭐 어떻게 막혔나 볶음 세탁기에서 버리면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데가 있던데?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? 어때? 아 잘치네 고춧가루 예예 예 보여요? 예? 막힌거 보여요? 아 티로에서 내려가라 다운으로 내려가는 바이크에요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석션을 해봐야되요 석션을 하고 안 내려가면 저거 근데 이게 물에 안 내려가는게 위에서도 상관이 있나요? 아니아니아니요 이거는 여기 자체적인 문제일거에요 예 공용관이면은 저기 저 화장실 다 안내려가야되요 아아 이 구멍이 우리가 따로 있어요? 하수구멍이? 아 층은 층별로 다 따로 층별로 하자고 근데 공용관이 같이 올라가요 아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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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네? 뭐가요? 이쪽이 또 연결, 여기다 이쪽으로. 뭐가요? 아니 그러니까 거기 한번 내려오세요. 내려가요? 네. 여기 있으면 옆에 세면대 물이 역류 된대요. 세면대는 역류하지는 않아요. 막혀서 안 내려갈 뿐이지. 정리를 안 할거야. 바닥에서? 올라가세요? 네. 바닥에서. 지금 물 잘 내려가야죠. 지금스런히. 아이찬. 진짜. 아이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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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랙에 들어가 있잖아, 트랙 뚜껑이. 트랙 뚜껑을 넣는다. 트랙 뚜껑을 넣는다. 틈새우 배추 이번엔 쩔쩔 마늘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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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